영상편집 이거 어떻게 하지?? 근데? 그런가? 우와 우와 생긴 건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최은태 선수 내 안에 흥이 솟구친다 내 코디라고 하네 어디갔어? 예능 첫 무대 얼마 안 좋아 이런 거 아? 제가 내가 얘가 이제 야구부 이정호 클랜이 있어요 클랜 이름이 히어로즈 박병호 선배님 대표에요 이분은 외부인인데 박병호 선배님 라이벌 그 다음에 야구부 서관창 권창영 저희 팀에서 2위 대표 야구부 양상봉 그 시각 Peyton 예외! 그 시각국 guessing 클라이브 대박입니다 거기서